10ml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 8번에서 10번 정도 유축이나 직수를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즐겁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계시고 수면도 충분히 쉬하시면 전량이 정말 늘어나요. 그럼 엄마들 그렇게 해서 그럼 언제쯤 모유가 늘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모유는요. 엄마들이 완벽하게 아 내가 정말 모유가 늘었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들려면 언제쯤 그런 느낌이 드냐면 한 일주일 뒤에요. 일주일 뒤. 왜냐하면 아기가 빨고 있으면 아기가 더 먹고 있는데 엄마가 좀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모유가 정말 는 느낌이 드는 거는 한 5일에서 7일쯤 되면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엄마들이 식사양을 너무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맛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출산하고 나면은. 저 첫째 낳았을 때요. 하루에 세 숟가락 먹었나? 밥맛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식사한 데 한 3주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가 더 안 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들 우리 성인 여성이 2200칼로리를 먹잖아요. 그런데 2700칼로리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빠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엄마들이요. 모유 수유를 하다보면은요. 이렇게 500m 전력질주하는 칼로리가 그 순간에 소모가 돼요. 네. 엄청 피곤하고 땀나고 덥고 세상에 온몸에 땀구멍이 다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덥고 열나요. 그건 아기도 마찬가지죠. 젖을 빨 때 땀을 빨리빨리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빨거든요. 굉장히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고 배고파요. 그래서 아빠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엄마들 모유 수유하는 곳 옆에 옆에 접시나 쟁반을 하나 두고 물도 주시고 두유도 넣고 하루 견과류, 치즈, 과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엄마들이 좋아하는 과자 몇 개 이렇게 엄마가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 약간 좀 내가 힘들다 할 때 바로 손을 뻗어서 딱 드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간식 트레이를 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두유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도 있고 네. 그리고 하루 견과류, 그 다음에 스틱, 치즈 네. 이런 것들 다 놓고요. 네. 제가 시리얼을 위에 말아먹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이 그거를 이제 락앤락통에다가 이렇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어먹으면서 또 사람이 뭔가 먹으면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즐거워져요. 그리고 저는 사탕도 엄마들한테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 그래요. 좋은 사탕.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할 때 사탕 하나 먹으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탈짝지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빠들이 좀 아침에 채워놓고 가시면 엄마가 모유 수유하면서 지금 목마른 걸 참아가면서 아기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 때요. 엄마들이 나는 뭐지? 내가 너무 애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좀 속상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트위를 보면서 우리 남편이 알아서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아빠들이 그런 걸 하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들 엄마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회사에 가셔가지고 꼭 전화하시는 아빠들 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집에서 모유 수유라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아빠들 뭐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아기는? 아기 먹었어?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진짜 서운해요. 우리는. 너무 서운해. 어떻게? 애만 궁금해? 엄마들이요. 몇 번 대답했다가 나 좀 짜증나서 전화 안 받아요. 또 아기 물어볼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 주세요. 여보 응? 어젯밤에 몇 시간 잤어? 밥은 먹었어? 아침만 먹었어?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빠들이 정말 도와줘야 되는 거는 엄마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사서라도 사서라도 락앤낭 통에 담아줘서 엄마가 그걸 딱 꺼내서 전제를 딱 바로 데펴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집에 도우미 분이 계시거나 졸여 내 계신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엄마가 이제 독박 육아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빠들이 엄마의 간식과 식사를 잘 챙겨주시면 좋아요. 아휴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기도 어렵잖아요. 엄마들은 그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반찬 가게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개 사 오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국이나 탕 같은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가게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엄마가 한 번 먹은 분량씩 락앤낭 통에 딱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엄마가 점심 한 끼 아빠의 사랑을 든든하게 배로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꼭 도와주셔서 그런 도움이 엄마에게 진짜 응원해주는 거예요. 혼자 애기 키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따뜻한 밥 얼마나 좋아요. 밥통에 밥도 꼭 해주고 가세요. 아침에. 엄마들이 밥 먹을 밥통 딱 열었는데 너무 배고파. 모유수유 하면 진짜 허기져요. 밥통을 딱 열었는데 한 숟가락밖에 없어. 밥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굳잖아요. 그럼 빵, 과자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냥 그 끼니를 떼어버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모유수유가 잘 양이 모유양이 잘 안 늘어나는 분들 식사를 하루에 두 끼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모유양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모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식사량이 또 줄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들 엄마 식사 꼭 챙겨주세요. 알았죠?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그 힘을 얻어서 또 모유양이 늘고 또 우리 애기가 맛있게 또 먹고 쏙쏙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많이 긴장되시죠? 너무 많이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애기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긴장돼요. 무섭죠? 애기 무서워요. 너무 예쁜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기가 잘못 안으면 부러질 것 같고 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나 모유 수요도 지금 모유 수요도 잘 못하는데 내가 애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들 그 고민에서 조금 벗어나 보세요. 머릿속에 지진이 계속 나면 모유가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받는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리들을 조금 찾아보세요. 아빠랑 잠깐 데이트를 하고 와도 좋고 밤에 드라이브를 잠깐 나갔다 와도 좋아요. 너무 집안에나 조류 너무 갖춰계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거든 그것을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좀 한 20분 정도 드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다.